인생의 목숨은 초로와 같고 도구계한 나를 양양하누다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며 아 이슬같이 빛걸이 죽으리라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며 아 이슬같이 빛걸이 죽으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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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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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사법평퇴를 정상하자 이 중개위 대중개위 사법평퇴를 정상하자 이 중개위를 정상하라 이 중개위를 정상하라 상첨시작 상첨시작 네 상첨시작 안녕하십니까 안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대회 준비하면서 이 대회는 어색쩍 쌓았구요 오늘 그 방 상첨시작 대방관 앞에도 미리 나와서 집회 준비 하신 분들이 계시답니다 우리 이분들께 감사의 박수와 인사하고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가수 엄청 큰 박수 엄청으로 모시겠습니다 하하 아 으 으 이 날에는 결국에는 우리들의 통신을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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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